에잇! 강바람 장난 아니다. 왜 이렇게 추워? 이제 안 추워? 응 혜진아 응? 지금부터 내가 무슨 얘기를 할 거야 무슨 얘기? 성급하다고 할지도 몰라. 어쩌면 미쳤다고 할지도 모르고 왜 그래, 무섭게 무슨 얘긴데 20주년 특집포 성공시키고 모스트지 다시 살려내면 그때 너한테 프로포즈 할 거야 어떻게든 성공시키고 꼭 그렇게 할 거야, 나 행운 총량의 법칙이란 게 있다 지금 닥친 행운만큼 앞으로는 불운이 찾아올 거란 법칙 춥지 춥지? 이렇게 해봐 꼭 성공했으면 좋겠어 네가 말한 대로 모스트지 살리는 거 꼭 꼭 성공했으면 좋겠다고 나도 네 네 가끔 내 생각해도 가끔 나를 그려도 가끔 웃어줘도 괜찮아요 그리운 이 마음조차 사랑인 것만